이재진 가수의 부문 김양성 가수님과 유행분이 한 번을 지내볼게요. 살만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인사도 외롭한 두려움에도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네. 이 흐름거리에서 아스팔트를 위해서 걔네는 일생이지만 살살 한 바람도 참을합니다. 당신이 사람이 위해 이 흐름거리에서 아스팔트를 위해서 이 흐름거리에서 아스팔트를 위해서 인사도 저의 일을 위해 인생은 그래로만 눈물을 흘려도 간신히 있어 외롭지 않네 미혼거리에서 간호사이 그래서 해내는 기세일이지만 자직한 눈물하려 견뎌 바랍니다 간신히 손길이 있기에 간신히 손길이 있기에 간신히 손길이 있기에 한글자막 by 한효정